대기실에 뿅 하고 나타난 수빈, 아린입니다. 이번에 만나볼 분들은 어떤 분들이죠? 상큼함이 톡톡 체리식스로 돌아온 AB6IX, 얼른 만나볼까요? 안녕하세요. 인사드리겠습니다. 설렛! 안녕하세요, AB6IX입니다. 반갑습니다. 너무 보고 싶었던 팬분들에게 인사 부탁드릴게요. 네, 에비뉴 여러분 오랜만입니다. 이번 활동도 잘 마치겠습니다. 너무너무 보고 싶었어요, 에비뉴. 에비뉴 안녕, 최고셔요, 웅입니다. 너무 오랜만입니다. 보고 싶었어요, 안녕. 네, 좋습니다. 이번 신곡 체리, 대휘 씨가 직접 작사, 작곡에 참여하셨다고 들었는데요. 어떤 노래인가요? 네, 저희 신곡 체리는 펑크팝 장르의 댄스곡으로 좋아하는 상대방에게 붉게 물드는 우리의 마음을 체리에 빗대어서 표현한 곡이니까요, 많이 들어주세요. 이야, 곡 소개를 들으니까 포인트 안무도 궁금해지는데요. 어떤 게 있을까요? 저희 포인트 안무는요, 이렇게 손으로 체리를 가져와서 한 입에 얌 하고 먹는 안무가 포인트 안무인데요. 혹시 MC분들 같이 해주실 수 있으신가요? 네, 좋습니다. 저는 해보겠습니다. 5, 6, 3, you're my cherry, 얌. 최고차요. 네, 너무 귀엽네요. 그리고 이번 앨범이 약 2년 만에 발매하는 두 번째 전개 앨범이라고 들었어요. 축하드립니다. 감사합니다. 네, 멤버 전원이 곡에 참여하셨다고 들었는데 이 노래 꼭 들어봐주세요 하는 수록곡 추천해볼까요? 저는 그의 여름이라는 수록곡을 추천드리고 싶은데요. 약간의 서정적인 멜로디에 모두가 좋아하실 만한 그런 곡인 것 같습니다. 저는 AB6IX의 강렬한 모습을 볼 수 있는 쇼다운이라는 곡 추천해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오, 네, 좋습니다. 이 추천곡 꼭 들어주세요, 여러분. 그러면 다음 무대까지 소개 부탁드릴게요. 네, 솔직하고 밝은 에너지의 사이퍼 컴백 무대부터 만나보시죠. 네, 인간 체리로 돌아온 AB6IX도 곧 나오니까요. 모두모두 놓치지 말고 조금만 기다려. 체리, 얌. 너를 사랑한다고 콩깍지가 껴나보를 너를 사랑한다고 콩깍지가 껴나보를 감사합니다.